그러면 뉴스 3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납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도 아니고 작년보다. 그런데 이제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증권회사, 우리 저쪽 자리에 거의 80% 이상은 증권회사 센터장님, 또 이코노미스트, 업종 애널리스트 이런 분 모시는데 증권회사에서 이제 뭐 이른바 실적 추정을 하는 게 증권회사 리포트를 쓴다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리포트를 쓰는 행위는 이 주식 사세요, 이 주식 파세요 그렇게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특별히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일은 이 회사의 실적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다 모으면 뭐가 되냐면 마켓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켓 컨센서스를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통계를 내봤어요. 증권회사에서 세 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그런데 이제 세 군데만 해. 그런데 이제 통상 보면 스몰캡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Not related. 그러니까 아, 카바를 안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적 전망을 안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세 군데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유가증권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상장사 173곳에 3분기 연결기준, 연결기준이란 계열사 포함이라는 뜻이겠죠.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지난 21일 날 취합한 것 기준으로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38조 1,67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전, 한 달 전 추정치가 36조 913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추정치보다 추정치를 5.8% 이른바 컨센서스를 올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냐. 30조 7,60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정치가 아니죠. 리얼 실적이죠. 작년 제대로 된 실적보다도 24.1%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24% 늘었으면 솔직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고, 이익의 함수라고. 그러면 이익이 24% 늘었으면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주가도 24%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의 22%가 대장주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6만 전자, 이게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6만 전자. 왜냐하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잠정치, 이건 회사에서 발표한 거지. 그런데 확정치는 아니면 어쨌든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이란 말이에요. 12조 2,96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3분기보다 무려 58.1%가 리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 추정치가 얼마였냐면 3분기로만 놓고 보면 9조 9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도 어쨌든 한 달 전부터 24% 이상 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2조 2,900억 3분기 영업이익인데 58% 늘었다는 건 대충 7조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12조니까. 3조는 뭘 그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반도체? 다 좋았다는 거지. 반도체. 또 모바일. 그리고 가전도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익단이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 좋은 거에 선택되고. 세일즈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세일즈 회사들이 예를 들어 베스트 바이가 갖고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도 몇 조가 는 거니까 착시 현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 외에도 굉장히 영업이익단이 좋아진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생명이 42.9의 추정치보다 한세 실업 39.2%, 키움증권 39%, 실적 추정치가 좋아진 거고요. 이건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삼성증권이 35.7%, 현대 위하 30%. 이렇게 한 달 새의 전망치가 3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적자랄 거야.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흑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흑전, 적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그래서 LG 하우시스, LG 디스플레이, OCI 이런 데는 한 달 전만 해도 3분기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한 달 새 추정치가 흑전이 됐다는 거고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올해 3분기 실적 공지를 했는데 1,644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실라 여기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죠. 이 세 곳은 코로나19 악재 탓에서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자폭은 어쨌든 추정치보다 줄어든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비교적 큰 회사들, LG전자, LG화학이 마켓에서 본 추정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은 걸로 발표를 했죠. LG화학이 공시를 이미 했습니다만 3분기 잠정치가 역대 최대 규모죠. 9,021억 원 했어요. 1년 전보다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진 거냐? 137% 좋아진. 2배 넘게? 그럼요. 그리고 한 달 전 추정치보다도 35.25%가 좋아진 거. LG전자도 당연히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 잠정치가 9,590억 원. 한 달 전 추정치보다 무려 23.9%가 늘었다는 거죠. 격주 월요일 출연해 주신 김학균 신영증권 리소센터장이 여기 기자한테 쿼테이션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의 수출 실적이 9월부터 개선이 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망치가 좋아진 건데 사실은 좀 들춰봐야 되는 게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착시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체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래소에서도 증권회사 세 군데 이상 컨센서스가 있는 회사들만 뽑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종 대표라든지 이런 회사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또 업계 순위가 뒤쪽에 있는 회사들은 과연 이만큼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소규모 기업들의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게 김학균 리소센터장의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래도 추정치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잠정 마켓 컨센서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출 좀 느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거의 5% 가깝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11, 12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전망을 좀 좋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잠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책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채팅 책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제부터 들으셨으면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 최준철 대표랑 박성진 대표와 함께하는 독서 책 6권 같이 읽는 투자의 정답을 드리는 책 읽기 그거 하신 분들을 중에 저희가 드린다는 거죠. 그거 신청하신 분들께 원래는 추첨을 통해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200분만 드리기로 했었는데 더 드린다는 얘기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한 권씩은 김 프로님이랑 제가 드린다는 건데 채팅창에 하도 신청을 많이 하셔서 약간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막 또 출시되고 있다고 지금 출시돼서 지금 사도 괜찮습니까? 1130, 어제 장중에 1131.9예요. 입자 잘 안 보겠네요. 네. 1125대도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라는 거잖아요. 환율이 낮아졌다는 건 여러분 원화가 강세라는 거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원화가 약세라는 거 이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언제가 고점이었냐면요. 3월 19일 정확히 주가 바닥이었을 때가 1,28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85-1,132 하면 10% 이상 빠진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이런. 그때 미국 주식 산 분들 10% 드셨다면 원화로 만약에 환전을 하시면 똔똔 친다는 얘기죠. 달러가 그만큼 약세자니까. 그런데 과연 이 환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매니저, 외환 매니저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외환 딜러라고 해야 돼요. 외환 딜러.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아닐 정도로 변동성도 크고 이게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세 과목 자산 중에 환율을 다루는 직종이 수명도 제일 짧고 제일 스트레스풀하다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 친구가 모인 거지.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모이면 알았어, 네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외환 딜러예요. 외환이. 외환 딜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전 프로가 얘기하듯이 은행권을 비롯해서 외화 예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라는 거예요. 왜? 달러 예금 할 만하네. 한 달 전에 했으면, 아니죠.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했으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혹은 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달러 예금이라는 게 10% 더 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달러가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비하면 나 10% 그냥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외화 예금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보다는 좋은 조건을 하시는데 시중에는 1,100원 이하로도 갈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달러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하신다는 측면보다는 이 정도 빠졌으면 자산의 일부를 했지라는 측면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딱 해서 딱 좀 올려놓으면 또 팔아야지. 환전수수료 내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남기도 하거니와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환 다루는 직종이 가장 스트레스불하다고요.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 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이것도 자산 배분인데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어느 정도 갖는 게 좋습니다라는 측면에서 3월에 비하면 훨씬 미국 달러로 된 자산을 갖는 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환율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전승지 위원이 오시는 날이니까 전승지 위원께 추가적으로 여쭤보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저희 한참 논란이 좀 심했던 대주주 3억 요건 기재부는 여전히 고수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여당은 5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기준 어쨌든 좀 높인다. 어제 기재부 국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이니까 여야 의원들이 초미에 관심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잖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야 저희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별합산 그러니까 가족, 직계존비속 이거는 없애겠다. 당연히 없애야죠. 3억을 대주주로 해놓고서 직계존비속에서 외할아버지, 외손자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대주주의 컨셉을 3억으로 낮춰놓고 그걸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당과 정 그리고 청, 당정청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당정청의 온기가 좀 달라요.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깐직이 아니에요. 금고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고 세금을 잘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당정청을 굳이 구분하자면 가장 강경한 입장. 당에서는 이게 민심은 어떤지 잘 살펴볼 책임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에 더 있다. 그리고 카운터파티가 있잖아요. 야당에서 우리는 10억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반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그래서 어제 그냥 유비통신으로 나온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10억은 좀 그렇고 3억으로 하자니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5억 설 이런 게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5억으로 이렇게 중간치기를 할 사안이. 엿장수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도 뭐라고 그랬냐면 당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야가 이걸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당 관계자가 어제 이 기사에 따르면 전화를 해보니까 대주주의 요건을 3억으로 하되 인별과세로 당정 간 일단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원내 지도부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그게 되겠냐.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했다. 그건 뭐냐. 카운터파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가.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조석희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사안이요.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장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긴 그렇고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당에서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그러다가 시간이 끌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법안 발의한다는 건 뭐예요. 법안 심사 소위해야 되고 절차가 엄청 복잡하거든. 또 본회의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만약에 냈는데 쭉 돌아가는 거거든. 우리는 못하니까 너네들이 해라. 이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닿는다고 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회의 소집하지 마시고 하든 안 하든 간에 빨리 당정협의하든지 여야 간 협의를 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거죠. 희망구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숏컷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갈 길이 있는데 쭉 다시 돌아가라. 그건 명분 싸움인데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유비통신이라는 말을 우리 김 프로님께 또 들어보네요. 아마 90년대생부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유비통신이라는 말을. 그래요? 모르지.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 거의 고어에 가깝습니다. 뭐라 그러지? 그게 유언비어 줄여서 유비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은 찌라시 비슷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정도로 낮은 단계는 아니고. 일단 문자와 전원, 기자들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런 거죠. 확실히 내가 보증할 수는 없으나 거의 아주 근거 있어 보이는. 요즘에는 낙이 났어요. 5억 설. 요즘에 우리 3프로 TV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 구독 증가세가 예전만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바짝 들어오신 분들마다 구독 버튼은 다 체크하시고. 사랑입니다. 그거 안에서 그런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눌러주시고. 그래야 또 저희가 올리는 좋은 콘텐츠들 또 알림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전승지 책임연구위원 모시고 글로벌 시장 정리도 좀 하고 환율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